보행자가 차량 소리를 인지하는 거리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걸을 때 4.7m. 문자 메시지나 게임을 할 때는 7.7m.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11.9m 떨어진 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 속 한 뼘 세상에 빠져 우리는 지금 다시 오지 않을 운명적인 만남을. 내가 지나온 날들이 그 꽃 위에 바람돼요. 우연으로라도 마주치고 싶던 우리들의 첫사랑을.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바람을. 그리고 사랑스런 삶의 의미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? 스마트폰에 갇힌 나를 풀어주면 더 소중한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